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LA에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 지금 참석을 하고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박은빈으로 돌아가기 전에 환복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려고 잠깐 켰어요 안녕 오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덕분에 이렇게 미국 비평가협회에서 또 넷플릭스 덕분에 드라마가 노미네이트돼서 참석했었습니다 미국 시상식은 처음 와봤는데 분위기가 한국이랑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드라마 영화에서만 보던 분들을 이렇게 직접 같은 공기를 마시며 뵙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요런 컨셉으로 보이나요 비즈가 알랄이 다 박혀있었어요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엘사 느낌 나나요 엘사 그리고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아 예 저는 지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잠깐 켠 거고요 딱히 할 말은 없었어요 그냥 저 미국 시상식에 참석했었습니다 저희 CCA에서 제가 지난번에 라이징스타 상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트로피를 잘 간직하고 있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그때 비록 다른 해외 스케줄 때문에 제가 참석하지 못했었지만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우리 팀들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 이야기 나누면서 잘 끝냈습니다 Thank you 이제 정말 댓글만 봐도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시네요 여기 밤이냐고요? 밤이지롱 감사합니다 거긴 지금 아침인가요? 한국은 몇 시지? 한국 몇 시?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저는 이제 다시 사사삭 하고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밥 먹으러 갈 거지 이롱 낮이군요 한국은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저도 여기서 저녁 먹고 또 슈슈슈 갈게요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안녕 여러분 wishing you good tidings 바이바이 네 맛있게 드세요 안녕 갈게요 저 진짜 다 시켰어요 저 이제 정말 밥 먹으러 갈 건데요 다 시켰습니다 하이 아니 별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빼뜨린 말이 있어서 사실 한 해에 정말 수많은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했어요 또 넷플릭스에서도 또 전세계 시청자분들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우영우의 영광을 오래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이번 시상식을 비공개 일정으로 온 건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저를 그렇게 공항에서 오래오래 기다려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LA 왔다고 꽃도 꽃도 준비해 주시고 또 안타깝게도 꽃은 생화는 한국에 같이 갈 수 없게 되었지만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슬로건으로 배너 저와 유인식 감독님 LA에 온 걸 환영한다고 국회 입국장에 써놓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브라질, 멕시코 이런 곳에서 라틴아메리카나 이런 쪽에서도 항상 많은 사랑 보내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로 밥 먹으러 갈게요 이 얘기하려고 다시 켰어요 저는 맛있게 많이 많이 먹고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지금 일요일인데 한국은 월요일이라고요 제가 돌아가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겠네요 모두들 안녕 이제 진짜 다시 끌게요 모두들 감사합니다